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부실하고 부족한 진상조사로 지역사회에 거센 반발을 사고 있죠. 진조위가 전원위원회를 열고 비판받은 내용을 수정한 종합보고서 초안과 계엄군 고발 건을 심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 고발은 서류 미비 등으로 종합보고서는 일부 전원위원들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제123차 전원위원회 회의에 상정한 반인도적 범죄 행위 고발한, 다시 말해 주난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들을 진상조사위가 고발하겠다는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조사위는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들을 인터뷰한 결과 집단 학살에 참여한 계엄군을 특정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모두 9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헌정짓설을 파괴하는 범죄인 내란과 반란, 집단 사례는 공소시효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고발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발인은 주난마을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계엄군 5명과 송암동에서 민간인 학살을 저지른 계엄군 5명인데 이 가운데 1명이 중복돼 모두 9명입니다. 논쟁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해 계엄군이 명확하게 특정돼 있는 주난마을 양민 학살건부터 먼저 고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에 대한 증거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80년 5월 23일 주난마을에서 학살된 두 분 최숙일과 양민석 씨에 대해서는 실제로 지지하고 실행한 사람들은 다 특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특정된 걸 중심으로 먼저 고발했습니다. 진조위는 계엄군 고발건과 함께 종합보고서 초안도 전원위에 상정했는데 국힘 추천위원들의 강력 반발이 잃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곡됐다고 평가됐던 권일병 사망 원인과 무기고 피습 시간에 대해 당초 개별보고서와 다르다며 반발했다는 겁니다. 진상조사위는 오는 24일 열리는 전원위 회의에 두 안건을 수정, 보완해 다시 심의를 진행할 계획인데 국힘 추천위원들이 이번 종합보고서를 바탕으로 진행되는 심의에는 불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종합보고서 완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